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3월 학평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고3 올라와서 보는 첫 번째 시험이고요. 제가 오늘 3월 학평 무슨 이런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평상시 실력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춰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Mind Over Matter예요. 자 일단 영어 선생님이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나요? 문제보다는 정신. 자 이게 뭐냐. 제가 2007년도 논문 제목을 그대로 쓴 겁니다. 2007년도에 해아나 쾌백주에 있는 비숍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 논문을 주제로 어떠한 내용을 연구했습니다. 꼭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3월 학평에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대학교 대학생 운동선수 30명을 랜덤으로 이제 뽑은 다음에 뒤에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연구한 내용인데 이 동안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은 그룹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어요. 아 나 근육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집단은 진짜 실제로 운동을 한 집단이었어요. 아마 결과가 여러분 생각보다도 더 놀라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은요. 허벅지 근육량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깜짝 놀릴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운동한 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막 멘탈 트레이닝을 한 거와 근육량이 놀리지 마셔 24%의 근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게 있죠. 그럼 선생님 진짜 빡세게 운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리지 마세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28%의 근력 연구예요. 제가 2007년도에 이 연구를 보고 나서 항상 모의고사 볼 때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사물협형 얼마 안 남았지? 너 이 모의고사 10회 풀 수 있어? 시간 안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효과적인 게 뭐냐?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전에서 내가 문제 풀기 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효과를 데이터로 본 적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가스토리 선생님들은요. 항상 369 수능을 보면 해설 강의를 찍으세요. 다 무료입니다. 아이디만 있으면 찍는 거고요. 볼 수 있고요. 아니, 선생님들이 괜히 찍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업이 녹아져 내려 있고요. 또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거 공짜로 주는 거 봤는데 실전에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 걸 봐도 돼요. 그다음에 물론 여러분은 제 케이스 보고 있으니까 제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제 거 봐도 저 포인트 안 쌓이고요. 수입 없습니다. 그거 무료 제공이니까. 뭐냐면 모의고사 보기 며칠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1.2배속에서 1.5배속으로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뭐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빈칸입니다. 야, 쫄지마. 170개 단어를 머리에 입력해서 왜? 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재, 주장, 위, 아래, 강의, 알면 오답 다 조진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설 강의에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해설 강의를 듣고 아, 근거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구나. 만약에 대입학 나무나 이렇게 풀어야지? 이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일단 자기가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자, 우리 사물학평 보는 당일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아, 잘 거예요? 아니, 성적 안 나옵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미 트레이닝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해설 강의를 일단 듣고 나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또는 첫 문장 해석 안 되는 경우 영어에서 허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글을 접근해야지? 이거를 이제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기 한 20분 전부터 시험제를 펼쳐놓고요. 아, 이런 유형은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지.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유형은 내가 이렇게 접근할 거야. 아, 이건 근거 문장이야. 내가 근거 아닌 거 해석이 너무 어려우면 아, 대충 뼈대만 잡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트레이닝이에요. 이미 트레이닝을 하면 그 효과는요. 지금 저는 2007년도 근육량을 늘리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 해갖고요. 근력량이 증가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저 아무리 봐도요. 근육, 자, 근력량 늘어나는 것보다 나 문제 이렇게 접근해야지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과목은 이런 문제를 푸세요. 빈사 위주로 푸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영어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재수정교 반에 있을 때에도 저희 제자들한테 모의고사 보기 이틀 전부터 시킨 게 야, 우리 한 달 동안 이거 배웠지? 계속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봐. 너 첫 문장 해석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단어 수거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계속 리마인드 해. 그리고 시험 보러 가라.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 수가 나오고 아무리 공부해도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온다. 근데 역대 여우는 중복 답이 나온 적이 없어. 하나만 답이라는 건 뭔가 근거가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근거를 믿어. 시켰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자들 성적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캐스트를 오늘 당장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학평 바로 전날 보는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최소한 이틀 전에는 보시고 당일날은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이미 트레이닝하면 분명히 평상시보다는 좋은 컨디션으로 한두 개라도 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도움되는 캐스트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